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전부터 굉장히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새로운 이슈가 나온 기업들 4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어제 대신증권 측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리포트를 한 가지 내놓았습니다. 목표가를 110만 원대로 제시를 한다라는 리포트였는데요. 내년 4분기까지 4공장의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CDMO 사업도 다각화될 것이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던 사업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빛을 볼 것이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mRNA 의약품의 원스톱 생산 가능성도 확인이 됐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인데요. 최근 기업 뉴스 코너에서 카카오페이 쪽에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브레이크를 거는 한 가지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SK증권 측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선명을 하기 힘든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가를 21만 원대로 제시를 했고요. 전반적인 매수 의견은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확정 지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급등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사실은 크지가 않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퍼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부정적인데요. SK증권 측에서는 기업 가치를 2022년으로 기준으로 측정을 해봤을 시에 퍼가 700배를 넘어간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증권사들이 중장기 성장성은 높다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라고요. 주가 조정이 온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입니다. LG 이노텍입니다. 최근 시장이 빠지기 전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가 바로 애플과 관련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계속해서 목표가가 줄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확대되고 있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는데요.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시장에서 현재 예상을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4,6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국미 고객사의 출하량이 굉장히 높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높고 거기에 더불어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요 포인트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판매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증권사 측에서는 내년의 주당 순이익을 기존치보다도 12%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LG 이노텍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죠. SK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SK와 SK 머트리얼즈의 합병 법인이 오늘 출범이 됩니다. 일단 SK는 이제 사업형 지주의사로 완전히 황골탈퇴하고 있다는 언론사의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소재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SK 측에서는 현재 4년간 5조 원 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SK가 어떻게 사업을 또 진행해 나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